81번째 위스키 올드 푸르트니 18년 임바하우스의 주력 싱클몰트 중 하나인 올드 푸르트니는 특출낙의 상상력이 풍부한 홍보대행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종종 증류소와 인근 바다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뻔뻔스러우면서도 그럴싸한 주장을 펼칩니다. 분명 달리스컨은 메이드 바이씨 광고 캠페인에 헛돈만 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푸르트니의 홍보 담당자가 푸르트니 증류소에 아주 독특하게 생긴 끝이 평평한 증류기에 대해 혹은 지속가능한 증류소를 만들기 위해 푸르트니가 벌이는 다양한 업적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수 가르쳐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상황이랍니까 스커틀랜드 최고의 작가이자 열렬한 위스키에어가 중 한 명인 니을 M. 건 1935년 귀해져서 위스키와 스커틀랜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올드풀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잘 숙성된 녀석의 품질에 감탄할 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인한 북방인의 기상을 엿봤다. 건은 위스키에 대해 훌륭한 판단을 내렸으며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이전 개정판들에서 언급되고 몇몇 다른 작가들에게도 언급된 후 올드풀트니는 17년 숙성, 싱글 몰트로 다수의 주요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미 재고는 다 소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운 좋게도 어디서 한 병 구하지 않는 한 곧장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을 더 내고 18년 숙성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까지 30파운드 절약하자고 15년 숙성 버전으로 만족할 건지 말입니다. 인기가 높아진 위스키의 숙명과도 같은 일인데 안타깝게도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리패키징 되고 시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리포지셔닝을 당하게 되는 이는 영원히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마저도 소진되면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은 25년 숙성 버전인데 가격이 껑충 튀어 현재 400파운드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그에 비하면 선방한 겁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저는 뛰어난 북미와 46% 알코올 도수 병입에 가디근 녀석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17년 숙성 제품은 아주 훌륭하지만 버번과 스페인워크 캐스크를 혼용한 이 녀석은 한층 더 깊이가 있고 입안을 코팅하는 풍부함과 강렬함도 더 진해진다고 느껴집니다. 닐건이 좋아했을 만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리포지셔닝 건은 매우 유감입니다. 함부로 위스키 추천을 남발하는 성가신 위스키 글쟁이들을 좀 나무라야 할 듯 싶습니다. 82번째 위스키 폴존 브릴리언스 아직까지도 영국과 유럽의 진열대에서 인도 위스키를 보고 놀라시는 분은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더 이상 새로운 화제거리조차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 위스키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배후에 있는 회사는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 모두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영국 시장의 첫 위스키를 출시한 이 회사는 같은 인도 기업인 암룩과 람프루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실험적이면서 대담한 피니쉬의 익스프레션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각종 대회와 블라인드 시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엔트리 레벨 익스프레션인 너바나는 아직도 30파운드 미만에 구입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한때 녀석이 세속적인 영역을 넘어선 숭고한 경험을 맛보게 해준다며 홍보됐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세속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저라면 조금 더 속세에 발을 담가 몇 파운드 더 얹어주고 좀 더 강렬한 목넘김과 피니쉬를 자랑하는 알코올 도수 46% 이상의 브릴리언스를 선택할 겁니다. 위스키에 붙이기에는 꽤 대담한 이름이지만 회사는 브릴리언스가 관습을 타파하는 열정을 다하며 위스키계의 가장 높은 성층권까지 돌파하기 위해 출시되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야심찬 보부를 생각할 때 푼돈이나 끼려드는 건 어쩌면 무례한 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녀석은 아직 인도 위스키에 대해 무시하고 고상한 척하는 세속적인 술 친구들에게 부담없이 선물하기 아주 그만인 위스키입니다. 아마도 5년이 채 되지 않았겠지만 녀석의 풍미에는 나이를 잊게 하는 연륜이 묻어납니다. 아시아 위스키의 속성 환경은 구세계의 위스키의 속성 환경과는 아예 기준이 다릅니다. 혹한의 스코틀랜드 기후 기준으로 이러한 위스키들의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 위스키는 이미 단순히 스카치나 다른 위스키와 비교당하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순수하게 당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5년이 자리매김했습니다. 회사 최고 경영자인 폴 P. 존 자사 포트폴리오 중 브릴리언스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로 꼽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83번째 위스키 람푸르 아사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최근 상점 매대에 인도 위스키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인도는 거대한 증류주 소비시장으로 인도 내수 브랜드의 자국 내의 판매량은 전세계 스카치 위스키 판매량의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판매량 상위 10위 랭킹에 인도 위스키는 4개 스카치는 단 1개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람푸르의 제조사인 라디코 카이타는 인도 내수시장 판매 순위에서는 한참 아래쪽에 랭크된 8PM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700만 상자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팔리는 스카치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암 룻 사례에서 배웠듯이 유럽시장 기준으로는 위스키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인도 중류소들은 제대로 된 싱글 몰드 만들기에 매진하였고 지금 소개하는 제품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히말라야 산키스게 위치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중류소 중 하나인 람푸르는 더블캐스크와 PX 쉐리피니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더블캐스크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한 보수적인 스코틀랜드 중류업자는 제게 녀석에 대해 꽤 좋았다 라고 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코 가이다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의 업체는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류소 중 하나이며 새로운 중류공법 연구와 기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창구를 구비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병행해 싱글몰트에 대해 진지하고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업계에서 인정받는 스코틀랜드 중류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라디코 카이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담그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렉트와 더블 캐스크 둘다 훌륭한 익스프레션들이지만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사바는 구세계 스타일의 싱글몰트에 인도 특유의 감성을 녹여낸 수작입니다. 비록 숙성기간은 표시되지 않지만 아사바는 미국산 법원배를 통해서 숙성기간의 약 3분의 2를 숙성시킨 후 인도산 까베르네 소비뇽 캐스크에서 후숙되었습니다. 45% 알코올 도수에 냉각 여과되지 않는 단순히 그냥 꽤 좋았다 라는 표현보다는 더 후한 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84번째 위스키 레드브레스트 12년 여러분은 이미 앞서 아일리쉬 디스틸러스 제품군에 대해 읽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스팟이 예전보다는 구하기 쉬워졌단 겁니다. 하지만 손만 빨고 있다가 새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레드브레스트가 꽤 훌륭한 대안일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들은 윙맨 버드피더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조류를 지원하고 수익금을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에 기부하고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펀드레이징 목표 달성 금액이 7만 유로나 된다고 하니 닭 모의값 정도나 모으자는 수준의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아일리시 팟스틸 위스키 위스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JJ 리큐어 위스키가 만든 레드브레스트라는 이름의 위스키가 출시된 바 있었지만 지금 이 위스키는 더블린에 있는 원조격의 제임슨 중류소에서 생산하고 WNA 길비라는 업체에서 병입하여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1971년 제임슨 증류소가 문을 닫고 결국 재고가 바닥나면서 브랜드는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팟스틸 증류 위스키는 명맥이 끊기지 않고 꿋꿋이 살아나왔고 싱글 몰드 스카치가 기어코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본 아일리시 디스틸러스는 사경을 헤매던 브랜드를 심폐소생하여 1991년 레드 브레스트 12년을 재출시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거대한 미들턴 복합 증류소에서 녀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그 중에서도 작고한 위대한 마이클 잭슨은 녀석에게 열렬한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쉐리 피니쉬 버전인 루스타우 에디션이 추가로 출시되었는데 12년 숙성 캐스크 스트렝스 15년 숙성 21년 숙성 그리고 27년 숙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나오자마자 매진되어버리는 일회성 리미티드 에디션들도 종종 출시되고 있으며 밥 딜런과 콜라보한 헤븐스토어 제품군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거대한 페르노리카 그룹의 일원이 된 아일리시 디스틸러스는 증류에 매우 진심입니다. 코르크 지방 근처에 위치한 증류소는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박물관과 방문자 센터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류작업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근방에 위치한 신식공장에서 진행되는데 진과 보드카를 포함한 다양한 증류주를 생산해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장은 관람이 불가합니다. 항상 확장공사가 진행중이기도 하고 달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규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85번째 위스키 스프링뱅크 10년 드디어 나왔네요. 스프링뱅크는 아이코닉 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몇 안되는 증류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셨던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위스키가 한 웹사이트에서 15,000 파운드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울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보다 싼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컬 발리 새벽만 있으면 캠벨타운 침실 4개짜리 집을 살 지경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겠지만 말입니다. 이 정도면 캠벨타운이 땅값 비싼 부초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곳은 한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명망 있던 증류의 중심지 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여러 이유들로 쇠퇴 하면서 이제는 스프링뱅크 증류소 한 곳만 남았고 그마저도 생산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스프링뱅크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았으며 역사적인 호기심거리 기상천외하고 고집스럽게 독자적이며 변화의 물살에 눈과 귀를 막고 저항하는 증류소로 여겨지며 수모를 겪었습니다. 1987년 고 마이클 잭슨은 매우 전통적인 양식에 이 공장은 몇 년 동안 생산을 가동하지 않았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증류소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오지에 위치한 데다 변태적일 정도로 미디어에의 관심을 꺼리는 신비주의적 행보 덕분에 오히려 열렬한 성원을 보내는 광팬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이클 잭슨의 지지 발언 또한 반향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서히 그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곳 공장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고수합니다. 마치 빅토리아 시대 증류 방식의 교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필드는 매우 특이한 2, 2분의 1배 2.5회 증류 공정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왜 이러는 건지 도저히 객관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플로우 몰팅 작업 방식 냉각 여거를 하지 않는 것 색소를 첨가하지 않고 모든 공장에 추가로 손품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노동 집약적인 작업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스프링뱅크는 가장 전통적인 스카치 위스키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은 더 번창하고 있으며 소유중은 새로운 증류소인 킬커란을 열 정도로 자신감에 차있습니다. 스프링뱅크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가 생산되며 스타일 간 편차도 아주 큰 편인데 지금 추천하는 이 위스키는 그야말로 표준입니다. 꼭 사야하는 위스키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분명 이름을 올렸겠지만 구하기가 매우 성가시고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확실히 유명세가 엄청나게 확산된 모양입니다. 스프링뱅크 10년은 조만간 리뷰 해보겠습니다.